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부서 건강증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가 있다, 뭐뭣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수요의 표현은요. A, O, B, A는 B가 있다,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의 표현과 A, May, O, B, A는 B가 없다, A는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정의 표현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고 복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고마워할 필요까지야 라는 말은요. 부용동사, 그래서 고마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서 부용시해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라는 말 역시 부용동사 패턴을 이용한 예의처릴 필요 없어요라는 문장 부용크지 이렇게 말했었죠. 폐를 끼쳐드렸습니다, 신세였습니다라는 말은요.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당신을 그래서 뭐 뭐 했네요라는 문장 구조로 마 환니러 이렇게 말했고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오긴 왔는데 늦게 와서 라고 이해하셔서 또이 부치 라이 환 러 이렇게 말했었죠. 양해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징린 동사 패턴을 이용한 징린 위량 이렇게 말했고요.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은 징린 동사 패턴을 이용한 징린 위량 이렇게 말했었죠. 여기다가 이쪽으로 앉으세요라는 말은 동사만 딱 바꿔 껴서 징린 위량 이렇게 말했었죠. 저쪽으로 가세요 역시 징라빈 동사 패턴을 이용한 징라빈 쪽 이렇게 말했고요. 저쪽으로 좀 구경해 보세요라는 말 역시 징라빈 칸칸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의 어디어디에 있다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다와 같은 존재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짜이 B라는 패턴은요. A는 B라는 장소의 위치에 있다라는 긍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이걸 만약 부정해 본다면 뿔을 갖다 붙여서 A 부자이 B A는 B라는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 이렇게 정리하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집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녀는 어디어디에 있다 집에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타 짜이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말로는 다 같은 있다라는 말이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요우라는 단어 뒤에는요. 사람이나 사물이 따라 붙고요. 오늘 배운 짜이라는 단어 뒤에는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 보면 문장은 맨 끝에 마가 왔다 무슨 문? 의문문. 수로 앞에 뿌가 왔다 무슨 문?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의문문. 뿌가 동사 앞에 있으면 현재 부정. 메이가 동사 앞에 있으면 과거 부정 이렇게 정리했고요. 시, 뭐, 뭐, 이다. 부, 시, 뭐, 뭐, 시, 아니다. 판단의 표현과 이어, 있다. 메, 이어, 없다라는 소유의 패턴을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짜이 뒤에 장소가 와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이와 같은 존재의 표현까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중고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있을 제자는요. 중고어로 짤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뜻은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면 요라는 단어와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이 두 단어를 다음과 같이 딱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은 있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다릅니다. 즉, 요라는 동사 뒤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와서 뭐뭇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오늘 배우는 짜이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온다? 장소가 따라 붙어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어떠어떠한 장소에 있습니까? 계십니까?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있습니까? 계십니까? 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짜이 마! 이와 같이 마만 붙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말은 계세요? 안 계세요? 와 같은 정반 음음문 형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죠. 짜이 부 짤 이렇게 말이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 보겠습니다. 집에 있습니까? 라는 말은 집에 계십니까? 라는 말로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있다, 계시다는 동사 짜이를 갖다 붙이고요. 집에 있다라는 말 하고 싶기 때문에 짜이자 집에 있습니까?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뭐를 붙여라? 말을 갖다 붙여서 짜이자 마!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쭉쭉 계속 달려 보겠습니다. 그는 집에 있습니까? 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우선 있다, 계시다는 동사 짜이 집에 있다라는 말 짜이자 집에 있습니까? 짜이자 마 그래서 그는 집에 있습니까? 라는 말은 주어 자리에 그라는 단어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다 짜이자 마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층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low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층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래층이라는 말은요. 건물 아래라 그래서 low 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위층이라는 말은요. 건물 위라 그래서 low 샤 이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만약 1층, 2층, 3층을 말하고 싶다면 low라는 단어 앞에 숫자만 갖다 붙여서 1층, 이, low 2층, I, low 3층, 산, low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짜, 일, 러, 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위층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짜, 일, 러, 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3층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짜, 일, 러, 샤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 몇 층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숫자를 물어볼 때 몇이라는 단어 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짜, 일, 러, 짜, 일, 러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은 우선 있다, 짜, 아래층에 있다, 짜, 일. 짜, 일, 러, 샤 그녀는 아래층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여기다가 주어 자리에 그녀만 넣어서 타, 짜, 일, 러, 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만약 짜, 장소, 동사, 동사라는 패턴을 만들게 되면요. 그 뜻은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는 유용한 표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밖에서 라는 말을 짜, 와이, 비엔 밖에서 기다리다 동사를 갖다 붙여야겠죠. 짜, 와이, 비엔, 덩 근데 누가? 그가 라는 주어 자리에 그를 갖다 붙여서 타, 짜, 와이, 비엔, 덩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이걸 바탕으로 더 넓혀서 그는 밖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은 우선 밖에서 라는 말 짜, 와이, 비엔 밖에서 기다리다 동사를 집어넣습니다. 짜, 와이, 비엔, 덩 근데 누가? 그가 라는 주어를 갖다 붙여서 타, 짜, 와이, 비엔, 덩 근데 누구를? 저를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나 저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타, 짜, 와이, 비엔, 덩 이렇게 더 멋있게 만들어 보는 표현 있어 보이겠죠. 이것을 응용해서요. 여기에 앉아주세요. 라는 말은 우선 여기에 짜, 이, 쩔, 리 여기에 앉다 앉다라는 동사만 붙이면 되겠네요. 짜, 이, 쩔, 리, 쪼 근데 여기서 여기에 앉아주세요. 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 요,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바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짜, 이, 쩔, 리, 쪼, 바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다시 이것을 응용해서요.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라는 말을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라는 말 짜, 이, 쩔, 리 여기에 서명하다는 말을 동사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짜, 이, 쩔, 리, 쩔, 밍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요가 왔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 바만 갖다 붙여서 짜, 이, 쩔, 리, 쩔, 밍, 바 이렇게 만들면 더 있어 보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잠시만 앉아주세요. 라는 말은 우선 여기에 짜, 이, 쩔, 리 여기에 앉아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짜, 이, 쩔, 리, 쩔, 바 여기에 잠시만, 잠시만 앉아주세요. 라는 문장은 동사 뒤에 잠시만이라는 뜻만 갖다 붙여서 짜, 이, 쩔, 리, 쩔, 이, 월, 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말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라는 시간의 양은 반드시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그 위치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만, 잠깐 동안이라는 말 역시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기다리라는 동사만 딱 갖다 키면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짜, 이, 쩔, 리, 덩, 이, 월, 바 이렇게 동사만 바뀌어 껴도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은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많이 드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중고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순위 중요한 언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우리말 한자어 만을 다자 역시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과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뚜어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로 쓰여서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만약 이와 같은 뚜어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더 많이 머머하다는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다, 칠, 많이 먹다, 뚜어칠,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뚜어칠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자, 문장 맨 끝에 발을 붙이면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가벼운 청유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응용해 보겠습니다. 보다, 구경하다, 칸 많이 보다, 많이 구경하다, 뚜어칸 많이 구경해 보세요. 라는 말을 뚜어칸바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앞의 표현을 응용해서요. 좀 많이 드세요. 좀 많이 마시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말도 쉽게 풀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뜯어보면 더 많이 마시다 약간 조금 머머하세요. 라는 결합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보면 뚜어동사디얼바 뚜어동사디얼바 이와 같은 패턴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머머하세요. 라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좀 더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뚜어칠디얼바 좀 더 많이 마시세요. 라는 말을요. 뚜어허디얼바 이렇게 말하겠죠.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부서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주시면서 아하 자 다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잡수세요. 역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외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배울 만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천천히 하다 세 번째 천천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인데요. 만 동사 천천히 뭐뭐하다는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다 라는 말을 만 조 이와 같이 헤어질다는 인사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좀 더 정중한 패턴을 만들어본다면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이는 칭만 동사 칭만 동사 그래서 천천히 뭐뭐하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볼 수가 있겠죠. 천천히 잡수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칭만용 여기서 잠깐 자 우리말 한자 쓸 용자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 역시 다음 같이 세 가지 뜻으로 정리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용하다 두 번째 잡수시다 드시다 세 번째 뭐뭐로 뭐뭐로써 이처럼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이것 또한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 역시 동사만 딱 바꿔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칭만 이렇게 말이죠.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현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와예 와예 사실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줍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수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주어와 수로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수로예요. 수로가 없으면 무슨 문장? 미친 문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예 라는 말은 수로가 없는 문장임을 눈치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혹 수로가 뭐라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이다 즉 ~~다로 끝나는 글 수로라 말합니다. 저를 말하는 수로는요. 잘생겼다. 여의바르다. 싸가지 있다. 이런 표현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다라는 수를 갖다 붙여서 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라는 말을요. 와예 슈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 사람도요 라는 말은 주어만 바꿔서 타예 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콕콕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편할 대로 하세요 라는 표현. 즉 우리 제주도 표준어로 네 몸냐 하는 말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말 역시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뜯어서 이해하시면 아주 편리한데요. 스웨이비엔이란 말은요. 따르다 편리함을 그래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본다면 편리함은 편리함인데 누구의 편리함? 당신의 편리함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이에 니더를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스웨이 니더 펜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스웨이 타더 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흔히 우리는 우리말 한자 건배라는 말을 중고로 깜빼이 말리다 잔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마실 만큼만 마시고 싶을 때는 깜빼라는 말 표현보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스웨이 따르다 당신 뜻대로 그래서 술자리에서 부담없이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오시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고어 공로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고편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드세요라는 말은요. 또어 동사라는 더 많이 머무하던 패턴을 사용했었죠. 또어 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능력한 많이 구경하세요라는 말은 또어 칸 동사만 바꿨습니다. 좀 많이 드세요 마시세요라는 말은요. 좀 더 많이 머무하세요라는 패턴을 또어 동사디얼바 이렇게 만들어서 또어디얼바 이렇게 말했고요. 천천히 잡수세요라는 말은 징만 동사 그래서 징만욕 이렇게 말했었죠. 천천히 말씀해보세요라는 말 역시 응용해서 징만 수어 이렇게 말했죠. 저도요 저도요라는 말은 나도 머뭇이다 수를 반드시 갖다 붙여서 오어여 슈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그 사람도요라는 말은 타예슈 이렇게 말하면 됐었죠. 마음대로 편할 대로 머뭇 하세요라는 말은요. 따르다 편리함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스웨이 비엔 이렇게 말했고요. 편하게 드실만큼만 드세요라는 술자리에서 쓰이는 표현이었죠. 따르다 당신 뜻대로라는 문장으로 스웨이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여 œuf thing I get it. chapter 3 säga adan us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 twins trip 우 zilla places cile telling